고객님과 함께하는 호텔리아 이 호텔리아의 좌로 가야하는거 아니야? 먼저 갈게 현기차가 많아 여기 그리스넷 오우 여당 보시면 시골에 있는 바다 같다 오우 겨우 바다에 왔고 물에 들어간 사람은 없는데 그러게 바람이 있어서 예쁜데 참고로 미코노스라는 뜻은 바다라는 뜻이 아 바람이라 뜻이 있지 바람 바람의 선 뭐음예 여기 맛있어 보이는거 사자 맛있을때 좀 몰라가지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건 음식이네 실제 이거 아니야 아니네 이게 되게 여기 안에 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 파리가 들어가 있는데? 7유로? 와, 샐러드? 우와, 수박 되게 맛있어 보긴 한다 뭐든 일단 먹어보는 걸로 찍었지요, 나? 찍었어? 네 아니 뭐 음식은 그러다 쳐 근데 비어가 9,000원인데 300 몇십ml짜리가 9,000원 300도 아니고 아 나무도 먹어, 다 흘렸대요 다 흘렸대요 다 흘렸대요 이야 프라이 나오니까 좋아 응 360도 각도로 찍어주겠다는 배? 배? 배 가려? 아내의 인생샷을 남기기 위한 남편의 노력 이제 하나는 나왔겠지 요즘 똥손이시라 요즘 똥손이시라 오 다 탔어 우와, 엄청 많은데? 여기 또 밀가루 폭탄 받았네 아니 뭐 많으면은 껍데기 다 먹으면 되니까 먹어봐 드립니다 우와 고기 많이 들었다 이겁니다 겁나 맛있어 아까 찍어놨어 반 케이크 반 케이크 음, 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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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다음 숙소로 가볼까? 다 탔어 아파 오우, 또 쓰리다 햇빛 받으니까 야, 어떡해 금마튀고 온 거 괜찮아? 우와 우리 거기 왔어 어디 어떻게 말하지? 우와 이 차이킹이 됐어 근데 그 아주머니랑 닮은 거 같은데? 이런 얘기 외국에 해놨는데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차를 다닌다고 하잖아 그럼 감사합니다 차를 다닌다고 타는데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아 그리고 놈인이잖아 우린 두리고 아, 이길 수 있어 어, 여기 세워준 한 번 더 아, 여기까지 왔다 스트레이 예스 미코나 다운 아 땡큐 베리 마치 땡큐 알러브 유 알러브 유 알러브 아이 오, 시내에 오니까 도미노 피자도 있고 드디어 바다가 보이는 거야 와, 이거 얼마고 여기는 뚜벅이다 걸어서 미코나 투석으로 또 도착했는데 딴 데 태워주는 건 아니겠지? 엘로우 헬로우 하이 엘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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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엘로우 엘로우 타운으로 가나요? 타운으로 가면 가다가 있어요 여기를 걸어와야 되네 길이 이쁘네 참 여기 사진 찍어줄까? 진짜 가파른데? 올라올 때가 훨씬 기대되는구만 운동도 해주실 것 같아서 사람들이 가파르다고 올라올 땐 뛰어오자 이쁘네 여기가 이제 좀 나오네 여기 예뻐 이게 뭐야? 집이야? 응 이때 아 저기 온 차가 위에 아 아파 아 여기 풍경 발전 엄청 잘 되겠네 아 여기 풍경 발전 엄청 잘 되겠네 와 와 와 모유주면서 올라오더라 진짜 이런 것만 보는구나? 가장 놀랐어 골목골목으로 다니는데 몇 번을 돌아도 새로운 골목으로 또 가게 된다 어 골목 너무 이쁜데? 골목 너무 이쁜데? 사진 찍어줄까? 골목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 와 진짜 이쁘게 나오네 아 바다지네 여기가 콜라 와 누가 옆에 있다고 아 바다지네 은행 와 와 우와 여기가 리털 베니스 많네 예쁘다 조랑코로 갔다와볼까? 여기 음식점 아 여기 음식점? 오늘 여기 사는게 먹어도 되겠다 우와 여기서 먹는다고? 실린다 아니 Harry 물이 닫히는구나 아 차가워 뭘 이런거야? 베니스 수준이 아닌거 같은데요 조심해 이게 뭐야 여기 딱 막아놨네 이게 미꾸노소구나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다시 골목으로 나와 아 차가워 진짜 꽃이 있어? 멋있네 나오겠지 여기 의자는 뭐지? 앉아도 되나? 좀 앉을까? 바닷물 바닷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제 차례가 되겠지요 이쁘게 찍어주세요 멋있네 사람 없는데 해서 찍어줄까? 파란색이랑 배경이 너무 멋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쁘다고? 여기 여기 사람들이 사냥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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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빨라눌고 있는데 여기야? 여기야? 사양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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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에이 기네 확실히 그림도 그림도 한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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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바퀴 돌고 나왔네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이 의자랑 이 가로등 어 이거다 이거 이 의자랑 이 가로등 이거다 이거 이거 그만해 너 머리 아플라 그만하라고 컷 그만해라 여보 갑자기 도용 silently 한 번로 저기 대강 수현 이 날씨에 스노클링 하시면 수노클링 해주세요 스노클링? 토핑투어 할 수 있어요 배터면 멀미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 조금 배고파지면 밥 맛있게 먹고 이게 이쁜 것 같아요 오 이쁘네 센텐드레도 이쁜데? 센텐드렛 느낌이네 센텐드렛이랑 이걸 믿어 하자고? 센텐드렛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나? 센텐드렛의 쇼핑 골목 느낌이네 오빠 나 이거 찍어줘 어 이해했어? 응 깜? 아니 밥 먹고 먹을래 센텐드렛 골목이네 딱 센텐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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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센텐드렛 싫었어? 센텐드렛 싫었어 센텐드렛 안 싫어하는걸 맞네 공기 진짜 크네 문 앞에? 센텐드렛 넘네 딱 센 나 센텐드렛 ache 띄 쟤 띄 심심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딱 비건 스테이츠 비건 스테이츠 비건 스테이츠 스테이츠 이누시아 룩아 이누시아 룩아 이누시아 룩아 이누시아 룩아 이누시아 룩아 어 루이비통이다 어 그때 봤던 그거네 어 루이비통 루이비통 이누시아 룩아 이게 한시거든 어 아까 드릴틀베리스테게 어 어 여기 왔던 데라고? 여기 왔던 데라고? 나이스앤 이지 가보자 나이스앤 이지가 뭔데? 미틀베리스테 식당? 제일 컸던 식당 우리 딱 밑에 뵈겠습니다 어때요? 음식들이 안보인다 여기 아 저있네 뭐 먹고 있긴 하네 아 저거 오징어치킨 저런 것도 먹네 내가 저거 안보인다 이ğu 그니까 이렇게 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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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돌진 안들어야돼 엄청 돌진 안들어야돼 기억됐습니다 마마나 제발 더 싸우실 숙소 굿 여기 화장실? 화장실 따로 있네? 신는 곳이랑? 잘됐네 이게 뭐지? 쇼파인가? TV도 있고 나이스하고 본부여도 오우, 꽃 있는데 좋다 테라스도 있고 테라스는 공기는 이 옆집에 가도 되겠대요 오 바다 많이 보이네 오 바다 많이 보이네 여기서 서양 볼 수도 있겠는데 그치 지금 해가 이렇게 지고 있잖아 내려가서 봐야 된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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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오네 사키스 왠지 기다리기 심심하게 한테 해주는 곳일까? 다 넘어오네 다 넘어오네 미코노스 코치 코치 길빵이래 길빵 네 미코노스 코치 미코노스 코치 길빵이래 길빵 탓 스포거 길빵이래 길빵 에이 더 길빵이래 길빵